. . . 얘 수위가 뜬다고요? 이 이상 수위 없잖아요. 강당에 수위가 있다고요? 강당에 수위 없잖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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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이거 PC에서 썼던 버그가 여기서 안되고 요기 파밍할 때 나온다고요? 저.. 여주 엔딩이야 제 이름 뭐였죠? 맞아 지금 치료 기차 없는게 너무 심각해 우왕 청소년 아아 아 컬렉션 나중에 조금 있다 본관이 가볼까 여기서? 나무시는 만나기 전에 라며 가볼 의미가 있을까? 공표야? 모르겠어 여러분들 저 돈이 없어요 저거 사이로 자 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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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동전이 있다고요? 하지만 내가 본건 없었다고 한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개빡 자판기 이런 동전 하나에 기뻐할때가 오다니 엔딩이 두개가 추가되었대요 일단 탈의실 여기가 남자 탈의실이죠 남자 탈의실이 소화기 비었죠 여자 탈의실에 소화기 여자 탈의실 반대에 있을테고 여기가 폭주하고 있다 좋았어 탈의실 안열리냐? 아니 저거 떨어졌다고 어떻게 바로 불이 나지? 제 기억으로는요 여기 진짜 개고생하면서 깼어요 모바일 옛날에 얘가 막 얘 속도가 빨라가지고 속도가 엄청 빨라서 일단 소화기 하나가 폭주 새벽 아주머니 피! 피에 드려! 자, 샤! 고고고고고 뭐야? 왜 맞는 거야? 뭐야? 왜 맞는 거야?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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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피해! 아 님 잠시만요! 사람을 또 어떻게 꺼요 여러분들? 호룰무가 어떻게 꺼요? 호룰무가 어떻게 꺼요? 호룰무가 어떻게 꺼요? 형 있잖아 느낌 나와 제발 때리지마 호룰무가 어떻게 꺼요? 어어 망가 망가 도망가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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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예아 TV에 양보하세요 브라이트 샤워 신 캐릭터 조건을요 제가 못 봤어요 어..저희 벌써 넘어왔습니다 통과돼버렸어요 예아 이거 깬 다음에 저희는 조건 찾으러 갈 거예요 아..시피 이걸로 마지막 탄 어떻게 깨냐 아니.. 너 미국 같구나 미친 뭐라는 거야 아니 아니 그거 어디 있어 그거 불의 그거 개가 주노 응 갑자기 퀘스트 바닥에 있었어요? 아 중앙에 있어 아이씨 미안해 PC마다 보니까 이거 모바일에 안 익숙해 나는 원래 강당 위에 있단 말이야 PC는 그래서 아 가면 주나 이러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있구나 제가 PC 화이트데이를 많이 했던 거여서 그 모바일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 PC는 무대에 있죠 PC는 미국에서 맞는단 말이야 가자 세계로 어 목소리 바뀐 거 봐 이 여우 같은 놈 너도 부셔주지 어떻게 됐어? 잘 된 것 같다 아마 언니도 하늘나라로 갔을 거야 바보 같은 계집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 저요 PC 11분만에 깹니다 사람을 왜 그렇게 빤히 쳐다봐 너가 이뻐서 그렇지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난리다 난리다